이 시장은 상당한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상황이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이런 안착이 계속될지 아니면 무너질지 결국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뒷받침 돼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셔야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돌았어요.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 위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옮기신 매매 패턴을 조금 바꾸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가려면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 우리가 흔히 메이저라고 불리는 수급 유입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계속 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주가 드디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의 암악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될 만한 행사들이 연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낙폭가대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하려는 힘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라면 보유하는 전략 특히 낙폭가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받쳐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은 공부한 만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주식의 정석 코너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다 혹은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처음부터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거나 좀 다른 내용들 혹은 전 강의가 포함된 내용들이 뒷강에 나와요. 그래서 순서도 제가 중요하게 짜는 거니까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카메라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뉴스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교육 관련된 자료들 또 1강부터 보실 수 있는 방법들 모두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47강이고요. 추매 타이밍 잡기입니다. 추매 타이밍이 뭐예요? 추매. 추매는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인가요? 추가 매수. 주식을 매수할 때 꼭 한 번에 매수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에 걸쳐서 나눠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한 번에 사든 분할 매수라든 주식 매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해서 특이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저항대 돌파 매매, 지지 매매, 눌림목 매매 굉장히 많은 매매들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매매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사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예요? 신규 매수는 내가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기법이 됐든 차트가 됐든 실적이 됐든 모멘텀이 맞을 때 매수하는 거고 추가 매수는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맞을 때 비중을 더 싣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강의는 따로 띄어서 하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강의에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매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 보시면 상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번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강의는 중은 아니고요. 합니다. 이 강의가 이제 2강 연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추매 타이밍 잡기 상이고요. 다음 주에 추매 타이밍 잡기 하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추매 타이밍 잡기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면 적어도 추가 매수를 어느 때 해야 되고 어느 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뭐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을 더 사는 겁니다. 기존의 종목 매수를 진행한 상태죠.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라든지 적절한 구간 시기나 구간을 노려서 매수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 정도 가지고 있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면 총 비중은 10%가 되겠죠. 내가 처음에 10%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 매수를 10% 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20%의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고요. 추가 매수는 주가 상승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더 높은 확신.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왜? 비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퍼센테이지 상승이나 하락이 조금 나와도 수익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0%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것보다 100% 매수한 종목이 10%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늘어나면 이 퍼센테이지 등락이 적어도 수익금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당연히 추가 매수가 조금 더 신중한 결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개인 출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보유 종목의 평당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질문하시는 게 어떤 식이냐면 내가 뭐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라고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30%가 낫다. 지금 뭐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지만요. 마이너스 30%가 나서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매수한 만큼 매수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5%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30%가요.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훨씬 더 있죠. 급등 한 번만 해주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30%는 완전 상한가까지 가야 복구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0%, 20%, 30% 혹은 마이너스 50% 이렇게까지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추가 매수에 대한 충동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물타기라는 물타기.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는 확실한 전략 하에서. 그리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이 위치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모든 기술적 모멘텀 판단을 마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원칙 없이 물타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가 매수 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손실 금액이 훨씬 더 커지죠.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가 한 20% 났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또 떨어졌어. 그 경우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복구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절매도 훨씬 더 어려워져요. 마이너스가 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를 낮췄지만 주가가 더 떨어졌을 경우 여기서 손절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손절을 하게 됐을 때 그 피해도 엄청나죠. 대규모의 손절이 무서운 건 단순히 계좌에 찍히는 돈이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인 타격도 엄청나요. 내가 정말 상당한 분석을 통해서 5%, 10%씩 매일매일 먹어도 한 번 마이너스 30%를 크게 맞으면 그 수익을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그때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뭔가 급등지를 찾아가요. 왜?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번 돈을 한 번에 다 까먹으니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때부터 투자가 산으로 가는 거고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겁니다.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정말 정말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보유 종목의 평당가를 낮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70%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이거는 1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다시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종목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물론 그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그때의 기술적 분석일 뿐이지 나중에는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만원과 지금의 만원과 미래의 만원은 모두 다 다릅니다. 수치로는 다 만원이에요. 그렇죠? 수치로는 만원이지만 이 만원이 15,000원까지 올랐다가 만원일 때와 5,000원까지 떨어질 때와 만원일 때는 모두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서 이제 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랐다가 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위치는 뭐예요? 추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왜? 만원에서 산 투자자들이 15,000원까지 갔을 때 못 팔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만원입니다. 똑같은 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만원까지 복구된 경우를 해볼게요. 이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매도 위치예요. 왜? 만원에 5,000원까지 물렸던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만원까지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많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똑같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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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지만 어쩔 때는 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만원에서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가격이 아닌 위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가격이 있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가격이 있고 기다릴 가격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개념의 연장인데 손실이 큰 상태에서도 적절한 위치가 오지 않으면 추매를 자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났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매를 자제하고요. 손실이 적거나 오히려 이익이 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위치가 나오면 추매가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항상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올라갔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익이 한 10% 정도 낮지만 여기서 수익이 더 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더 확신을 하고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 물타기에 반대로 불타기. 올라가는 종목을 더 비중을 실어서 상승을 끌고 가는 것. 불타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외매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10%인 종목의 똑같은 비중으로 불타기 했을 때는 플러스 5%로 바뀝니다. 그렇죠?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5%만 떨어져도 본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익이 엄청나게 극대화되죠. 제가 당장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불타기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정말 오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가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했을 때 더 빠지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적게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근거는 뭐니까요? 가격이 아니라 위치니까요. 적절한 위치가 나오면 내가 매수를 얼마 했든 상관없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도 있는데요.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원래 정석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 비중 30%를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일단 10%를 진행했다. 그 다음에 10%, 10%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원래는 추가 매수예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추가 매수 할 생각 없이 30% 비중으로 한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30%를 더 사서 60%가 되면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게 됐을 때는 손절매도 못하고 다른 종목도 못 사고 기회비용을 싹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원래는 처음부터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원래 추가 매수 의향이 없었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과도한 비중으로 기회비용 손실과 심리적 부담감이 반영이 되죠. 처음부터 추가 매수를 할 생각 없이 종목을 한 큐에 매수했는데 그럼 그다음부터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웬만하면 1차 매수대부터 아, 이거는 좀 분할 매수를 해볼까? 이건 좀 추가 매수 쪽으로 전략을 짜고 라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일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보통은 진행을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뭐가 예외냐? 내가 워렌 버핏이다. 내가 벤자민 그레이엄이다. 나는 주식 사면 3년, 5년, 10년까지는 가져갈 생각으로 펀더멘털 분석,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저평가 기업 흔히 말하는 저 PBR 기업 이런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없이 그냥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 주식 매수해서 나는 몇 년씩 가져가는 투자자야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재무제표 강의, 기본적 분석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시고요. 대부분, 대부분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짧은 시간 내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죠. 기술적 분석이 뭡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강의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앞 강의를 못 보신 분은 반드시 앞 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격언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가 주가의 꼭대기고 발바닥이 밑이라고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뭐냐 적당히 매수하고 적당히 매도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무릎에 사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 발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반등이 왔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라는 거예요. 반등을 발바닥까지 찍고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이게 발바닥이었다라는 걸 사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미리 발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주가가 반등해야 아 이게 바닥이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때 매수해라. 이게 무릎에 사라는 얘기고요. 어깨에 팔라라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머리를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면 더 좋죠. 여기서 매도 못해요. 예측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감이에요. 감. 감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매도할 때는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반등하는 걸 보고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가 매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 역시도 최소한의 반등 최소한의 양봉을 보고 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쑤셔 받고 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산다? 이러다 지하실 갑니다.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추가 매수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지난 강의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처음부터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강부터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웬만한 기본적 개념은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과거 강의가 학습됐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메 타이밍 잡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제가 이제 5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떨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주가의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가 매수를 한다. 이게 바로 무릎에서 한다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두 번째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 확인 후 추가 매수를 한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어딘가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 브레이크가 잡히는 시기에 반등을 예측하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봉상 주가 급락 후에 밑꼬리에 추가 매수한다. 제가 1강, 1강이었나요? 캔들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 밑꼬리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뭔가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꼬리를 길게 나는 상황이죠. 그걸 이제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봉상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밑꼬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지지선이 이탈된 이후에 회복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어 활용 시간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주요 지지선이 이탈됐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지선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입에 뭐라고 그랬죠?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랑 별 차이는 없어요. 내가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라는 것도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다섯 번째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강의 중에 가장 많은 매수 강의는 거의 다 뭐였어요? 돌파 매매였어요. 돌파 매매. 저는 이제 돌파 매매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돌파 매매가 약간 비싸게 살 수는 있어도 액티브하게 가거든요. 바로 급등도 나와요. 돌파 매매가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이 강의를 했죠.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 다섯 개는 차트를 통해서 다 볼 건데 오늘은 상이죠. 시간 관계상 이 두 개까지만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세 개. 오늘은 반등 타이밍 초입의 추가 매수, 지지 구간 지지 확인의 추가 매수 두 개만 볼 거고요. 다음 주에 이 뒤에 세 개를 연달아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도 한번 썼어요.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또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오히려 매도를 하셔야 될 위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장대 음봉의 추가 매수. 장대 음봉에 절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장대 음봉, 그것도 밑고리도 없는 깨끗한 장대 음봉에 거래까지 실리면 그 다음 날 하락할 가능성 80% 이상입니다. 주식은 항상 높은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꾸준하게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기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장대 음봉에는 절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지루한 횡보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지루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괜히 잘못 추가 매수 했다가는 돈만 묶여요. 돈만 묶이고 다른 것도 못 사요. 계속 횡보는 얼마나 지겨워요. 뭔가 반응이 나와야죠.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던가 이래야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저항이 임박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위에 저항선이 바로 있는데 올라가다가 저항선 임박하면 이건 돌파할 거야 라고 예측해서 매수하시다가 저항선 맞고 떨어지면 바로 손실이죠. 그다음에 지지선이 이탈되는 구간에서도 추매하시면 안 되겠죠. 지지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지지가 되는 선을 깰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위치는 또 바꿔 말하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위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설이 좀 길었죠. 차트를 보셔야 조금 더 직접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매 타이밍 잡기를 제가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써 있었던 게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매한다. 말은 매력적이에요.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할 건데 반등을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위치를 잡기는 쉽지 않겠죠. 수없이 기술적 분석을 연습하시고 차트에 그려보시고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제 강의를 보시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기본이겠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일강부터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이해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해를 하고 내가 적용을 하고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 강의로 운동하고 싶어서 몸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 관장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봤다고 해볼게요. 운동복을 막 가르쳐줍니다. 이두운동, 팔패패기, 스쿼트, 여러 가지 이두, 삼두, 등배 엄청난 운동법을 보고 다 익혔어요. 하지만 그걸 익혔다고 해서 내 몸이 개선이 됐어요. 하나도 개선된 거 없죠. 그 방법을 보시고 운동을 해야죠. 이두운동, 삼두운동, 스쿼트 해야 됩니다. 그럼 제 강의를 보시면 어때요? 보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보시고 해보셔야죠. 차트에도 반복해서 적용시켜보고 운동도 처음에 일주일 운동한다고 효과 있어요? 일주일 운동하는 건 별로 티 안 나요. 한 달 정도 하시면 조금 효과가 나와요. 3개월 하시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1년, 2년 하시면 몸이 바뀌었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적용도 하루, 이틀 해보셔서는 안 되겠죠. 수백, 수천, 수만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는 건 소용없어요. 이해하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반등 타이밍 초입의 추메인데 일단 볼게요. SK 하이닉스예요. 이 위치는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이 위치가 왜 매수 타이밍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가 매물대가 됐었던 가격이고 여기서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도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매물대 돌파와 하락 추세 돌파를 시도하는 시기가 여기였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 종가까지 거의 깨끗한 양봉에 거래량도 동반이 됐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목표가를 굳이 잡자면 정보점까지 크게 보면 잡을 수도 있고 조금 작게 보면 여기 구간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 잡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위치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무조건 올라가는 걸 의미해요? 그건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갈 걸 예상하고 샀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자, SK이닉스를 초반에 8만 9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8만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합니다. 돌파 패턴이 나왔으니까 매수가 가능해요. 매수를 하고 이 위치예요. 아까 그 위치.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조금 올라가는 듯 했어요. 뭐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면 잘했죠. 하지만 더 보고 난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위치에서 차익 실현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는 어때요? 주가가 횡보하더니 툭툭툭 떨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는 여기네. 마이너스가 지금 이미 한 10% 이상이 났어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매해야겠다. 그죠? 안 되죠.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추매하는 게 아니죠.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하락 추세에다가 2평선도 다 이탈했고 은봉이에요. 밑고리도 안 달렸어요. 이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손절을 하면 손절했지 추매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나는 SK하니X에 대한 분석이 정말 잘 돼 있어. 이건 반드시 올라갈 거야. 라는 기본적 분석 모멘턱 분석이 끝나서 아 그러면 이걸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투자자가 예를 드는 겁니다. SK하니X를 여기서 매수하고 내가 아 여기서 매도 못했네. 아쉽다. 하지만 더 떨어졌어요. 아우 이거 왜 이러지? 하지만 나는 손절하지 않고 이거 한번 믿고 좋아. 내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가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죠?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차트가 형성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보시면 주가가 툭툭툭하면서 계속 떨어져요. 이게 7만 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나는 8만 원 후반대 매수했는데 손실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많이 떨어진다고 추멸을 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타이밍 언제 나왔냐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이 위치 꼭지점이 되는 이 위치 그리고 이 위치를 돌려내는 양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뭘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반등 타이밍 초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던 추세가 반등을 시도하고 추세 돌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뭐예요? 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부분을 염두하고 추멸을 할 수 있는 거죠. 추멸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에서 물렸지만 나는 하이닉스를 믿고 매수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치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는 추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추멸까지 한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 우상향을 쫙 끌어올렸죠.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성공적인 매수를 한 거죠. 물론 다시 보면 이런 위치에서 추멸을 했어도 결국 먹긴 먹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싸게 매수한 것이고 또 시간을 괜히 끌리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 초입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끌리지 않고 이 위치에서 추멸을 해서 쫙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추멸 타이밍 잡기 중에서 반등 타이밍 초입에 추멸죠. 다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영풍입니다. 영풍 이번에는 신규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돌려냈을 때 이 강의는 제가 2강인가 3강 정도에서 했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이해의 활용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 그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를 돌파하는 봉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한 5만원 후반대에서 신규 매수가 됩니다. 근데 올라갈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고 잘 매수를 했지만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보시면 안타깝게도 살짝 올라가는 척 하더니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이 영풍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타이밍을 보고 추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추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타이밍이 언제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추매 타이밍이 나왔어요. 여기서 1차 매수가 진행됐고 여기서 2차 매수가 진행이 된 건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 저항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지지 라인이 살짝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다 부딪히는 게 나오죠. 지지선이자 저항선인데 이 하락으로 진행됐었던 저항선을 돌파해내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2차 매수까지 타이밍을 잡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없었던 분들은 이 위치에서도 저항선 돌파로 신규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성과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2차 매수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슈팅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추가 매수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크면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겠죠.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현대 해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네요. 이건 무슨 매수예요? 저항선 돌파 매수죠. 저항선 돌파 매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기초강의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선을 보면 여기가 고점이 한번 부딪혔고 고점이 부딪혔고 이 가격대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강력한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대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잘 가겠구나 라는 부품 꿈을 안고 실제로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저항대 돌파로 잘한 매수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올랐으니까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긴 수익인데 나는 더 크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은봉을 맞았어요. 아우 아쉽네요. 그죠? 은봉을 맞아서 여기까지 툭툭 떨어지는데 아 이건 거의 뭐 손절 각입니다. 그죠? 장대의 은봉이 나왔으니까 손절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현대해상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이 확실하게 돼서 아 난 손절하지 않고 추메 전략을 짜겠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추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추메 타이밍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이건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된 것도 아니고 무릎도 확인이 안 됐어요. 어디가 발바닥인지 몰라요. 여기가 발바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지하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내가 추메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추메하시면 안 돼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위치가 나올 때까지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대음봉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반등 타이밍 초입이 언제 오냐면 여기 고점을 찍고 고점끼리 연결했던 선을 쭉 이어봤을 때 이 위치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은봉이 윗고리가 좀 달렸지만 양봉이 윗고리가 좀 달렸지만 의미 있는 양봉이고 거래량도 이전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2.5배 정도 실렸어요.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고 올라갑니다. 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차 매수는 여기서 됐지만 한참 뒤에 2차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단가로 보면 초기에는 한 2만원 2만 6천원 2만 5천원에서 매수가 된 건데 추가 매수는 2만 1,500원 정도에서 됐네요. 평당가는 한 여기 정도로 맞춰졌어요. 그죠? 이 위치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BEP 손실권에서 수익권으로 바뀌는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의 성과를 보시면 어때요? 잘했네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추매를 했기 때문에 평당이 낮아져서 거의 손익 분기점까지는 온 거네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지죠. 결론적으로는 추매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에서 해야지 아무데서나 막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지 확인 후 추매입니다. 아까 본 것은 반등 타이밍 초입에서 추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지 확인 후 추매를 하는 겁니다. 지지 확인 후 추매는 어떤 식으로 추매를 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제가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차트만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검은선으로 하나 그려놨는데 검은선으로 그려드린 구간은 뭐예요? 저항 때입니다. 저항 때 저항 때 여기서 1차 저항이 있고요. 2차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 저항이 발생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돌파를 확 했어요. 거래량은 조금 덜 실렸는데 더 실렸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돌파하면서 장때 양봉이 떴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아 이제 매물 때 돌파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상 제대로 된 매수를 하시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더 높다는 거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항대를 돌파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했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제가 이 위치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한 번 볼까요? 내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 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 확 불꽃양분을 띕니다. 며칠 만에 수익이 굉장히 커졌어요. 며칠 만에 거의 한 30% 정도 40%까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와 나 이제 계좌 수익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네? 혹은 아 이거 조금밖에 안 사서 아쉽다.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못 팔았어요. 욕심을 더 내다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다시 반등하면서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이 거의 안 났어요. 수익 난 거 다 뱉어냈어요. 억울하죠 좀. 억울하고 아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조금 더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떤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추매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건 기술적으로 한 3,500원 이 위치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지 확인 후 추매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지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보니까 은봉 띄운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발생한 위치가 좋아요. 왜 좋아요? 이전에 저항대가 됐었던 가격대에서 양봉이 떴으니까 의미 있는 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뭔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정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1차 매수는 여기 2차 매수는 여기인데 보시면 1차 매수랑 2차 매수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추가 매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니까 위치가 좋으면 마이너스 상태든 보압 상태든 플러스 상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매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왔냐 이게 중요해요. 가격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추매를 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가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바로 잡아 나가셔야겠죠. 오늘은 추매타이밍 잡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길기 때문에 상과 하로 나눴어요. 이번 주는 상 다음 주는 하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추매타이밍 잡기 강의를 마칠 겁니다. 이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지난 강의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핸드폰 중단에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15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지난 강의 자료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장중에도 여러 시황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서 추가 매수가 됐으니까 성과를 한번 볼까요? 아 성공했네요. 그죠? 이 위치에서 매도를 못한 서름을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지금 상승폭을 보면 여기서 매도했으면 좋았겠지만 매도를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적지 않죠. 왜? 여기서 1차 매수라고 여기서 2차 매수하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20%를 샀으면 똑같이 매수했다고 했을 때는 40%가 됐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기존에 못 팔았던 서름을 풀 수 있는 수익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지지가 확인된 다음에 추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다. 추가 매수는 무조건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다. 플러스가 난 상태에서도 추매를 할 수 있고 보합 상태에서도 지금부터 갈 것 같아 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면 추매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추매를 결정한 요소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니까요. 위치 그 다음에 DTR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을 한번 볼 텐데 보시면 위에서 떨어지는 차트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차트가 돌려 세워지죠.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어 활용 설명했던 강의입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양봉이 여기서 나오고요. 윗골이 없으니까 깨끗한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동반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셨을 때는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지거나 이런 엄청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요. 웬만하면 굳이 확률로 따지면 한 70% 이상까지는 제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매매는 저는 이제 확률 싸움이라고 봐요. 높은 확률에 꾸준한 비팅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률 60에서 70%만 가져가도 충분해요. 60에서 70%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10종목을 매수하면 3종목 4종목은 손절하더라도 6종목 7종목은 차익실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손절과 차익실형 폭이 똑같다고 봤을 때는 언제나 손절보다 차익실형이 많은 거죠. 근데 10종목 매매에서 70% 속률이라고 했을 때는 얻는 수익금은 크지 않아요. 70%라고 했을 때 7개는 차익실형했지만 3개는 손절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금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100종목을 한다면요. 70종목은 차익실형이 됐고 30종목은 손절매가 됐을 겁니다. 1000종목을 하면요. 700종목이 차익실형이 되고 300종목이 손절매가 됐죠. 만종목을 한다면요. 그러면 수익금은 계속 높아지겠죠. 저는 이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는 횟수보다 이기는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높은 확률을 유지하는 것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 이게 주식의 정석에서 말하고 싶은 꾸준한 수익을 내는 법이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급하죠? 내일 주식시장 열립니다. 일주일 뒤에도 열리고요. 한 달 뒤에도 열리고요. 1년 후에 주식시장 망할 것 같으세요? 안 망해요. 코로나 때도 버텼어요. 서브프라임 때도 버텼고요. 유럽 경제위기 때도 버텼어요. 하다못해 전쟁이 나도 주식시장이 물론 문을 살짝 닫을 수는 있지만 다시 열 겁니다. 주식시장은 흔히 뭐라고 불리냐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려요. 그 말은 뭐죠?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주식시장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세계를 번영의 기꾸로 이끌었던 이 자본주의를 뭐 공산주의라든지 다른 것들로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건재해요. 다만 조급한 건 내 마음일 뿐이죠. 내가 준비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준비가 안 되면요. 주식시장이 열리면 뭐예요? 손실만 보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시고 뺌을 하시면 됩니다. 높은 승률을 꾸준히 이어가면 됩니다. 이 종목에서 못 먹었으면 다른 종목에서 먹으면 됩니다. 훈련이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면서 1차 매수가 된 거죠. 2위치에서 1차 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상승했다가 어이구 좋다 했는데 못 팔았어요. 떨어져요. 좀 아쉽네. 내가 이거 추메까지 한번 해서 한번 보자. 승부를 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추메을 어디서 할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위치에서 지지가 돼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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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죠. 2차 매수 한 금액이 더 높네? 상관없어요. 추가 매수는 내가 매수한 것보다 높은 금액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에 슈팅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지지 확인 후 추메니까요. 지지가 확인되고 추메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지지선 돌파 패턴 저항선 돌파 패턴 저항선을 돌파한 패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부딪혔고 여기서 한번 부딪혔던 강력한 여기서도 여기서도 부딪혔지만 그다음에는 확 들었습니다. 거래량도 확 동반됐고 윗고리가 달린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돌파는 했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는 아마 먹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먹는 건 아니에요.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 뒤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호기롭게 매수를 했지만 아무래도 윗고리 부담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툭툭 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연속 음봉도 나왔고. 하지만 나는 이 서울시품 무선주를 정말 잘 분석을 했고 자신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일단 추가 매수까지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쇼붙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메 타이밍을 한번 노리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추메 타이밍이 아직 안 왔어요.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메 타이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추메 타이밍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여기서 음봉이 또 떨어지면요. 훅훅훅 떨어지면요. 계속하면 안 되죠. 많이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반등이 확인됐든 반등 초입이 됐든 밑고리가 날리든 뭔가 반등을 보여줄 만한 시그널이 기술적 분석상 차트에 표시가 돼야 그때 추메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는 추메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떨어졌다가 둥하고 반등하고 둥 여기서는 깨지지 않네 의미 있는 지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 위치에서는 뭔가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는 여기서 아쉽게 됐지만 2차 매수는 내가 이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고 한번 진입해 본다라는 거죠. 1차 매수 위치가 여기고 2차 매수가 여기니까 한 이 정도까지 한 6천원 초반대까지 평당가는 맞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확인했어요? 지지 확인 후 추메입니다. 이 위치가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 웬만하면 이게 5천원 초반대는 안 무너지네. 여기서 추메을 해보자 라고 진입을 한 거죠. 결과 볼까요? 여기가 1차 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지지 받는 위치에서 2차 매수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횡보란 이후에 돌파 그리고 급등락 진행이 됩니다. 평당가가 또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위치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팔던 어때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한마디로 또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 알아간다고 하셔도 충분히 가져가셨다고 생각해요. 이번 강의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추메 타이밍 잡기 상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하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에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 혹은 지난 강의 볼 수 있는 법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장중에는 다양한 이슈라든지 시황 정보들도 올려드리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면 되실 것 같아요. 1강부터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강의 보실 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메 타이밍 잡기 상 강의였고요. 다음 주는 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